네, 안녕하세요. 박예빈입니다. 20대 CEO 해가지고 타이틀이 참 거창한데요.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강연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. 어느 강의라 하더라도 제가 가장 강조를 하는 부분 딱 하나. 그 하나를 고른다면 바로 인격적인 부분. 그 부분이겠죠. 바르게 살라. 신뢰있게 살라. 신뢰있는 사람 되라. 믿으며 살라. 너무너무 쉬운 말인데 나 그거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. 진짜 그거는 진리거든요. 근데 정말로 이건 아닙니다. 나 정말 조금은 그래도 뭔가가 심리적인 부분. 근데 진짜 심리가 정직이거든요. 사실. 그 정직이 진짜 큰 인프라죠. 그러나 반드시 몇 가지 정도는 조금 마케팅 부분으로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